주말부터 현재 9월 5일, 월요일 1시 반까지 비트코인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주 동안 코인 가격은 1.1% 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5일에서 6일마다 추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패턴들이 보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말동안 추세가 잡힐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와 다르게 현재까지도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지 않는 어떤 지루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이 노동절이면서 주말을 낀 연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월 5장의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만 역사적으로 이런 휴일에 세력들이 기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큰 하락을 좀 봐 볼게요 지난번에 큰 하락을 살펴보면 여기 하늘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살펴보면은 하락 추세 저항을 이렇게 횡보로 뚫습니다 흰색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단기 2평선을 올라 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녹색 여기 제가 그어놓은 선을 좀 보시면 주말 그리고 월요일 오늘까지 해서 이 포인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기 2평선 위로 올라 탔고 그리고 이렇게 횡보 이동을 해서 하락선을 지금 이렇게 뚫었다 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상승이나 하락의 큰 움직임을 볼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 밑에 RS14 보조지표를 좀 켜놨거든요 자 여기서 7월달을 좀 봐 볼게요 7월달을 보시면 자 7월달이었을 때 이때가 35에서 38 사이였거든요 자 그때 가격이 18,9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36.81 요정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데 역시 현재 거래되고 있는 19,800달러보다 훨씬 밑에인 18,90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보조지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만약 상승의 움직임을 내가 좀 기대를 한다면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제가 4시간 차트로 좀 볼게요 4시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해놓은 노란색 선까지 돌파가 돼야 됩니다 이게 2만 400달러 2만 100달러 선인데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만약 돌파한다면 보라색으로 제가 줄 그어놓은 2만 40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오후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